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주식 이상로입니다. 시장에 대한 특징과 관심주,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남김없이 모조리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이상로의 빨간주식 시간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증시가 오늘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 닛게이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을 조금 키우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닥이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에 대한 마감이 상당히 안 좋게 끝났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전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금은 상승하면서 갭 상승 출발을 하면서 출발 진행이 됐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급격히 내려가면서 은봉 형태로 조금 띄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우리가 조금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자 시가는 상당히 좋았고요. 대신에 종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S&P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랐다가 빠져버리면서 이렇게 마감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바운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빠지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은봉에 대한 형태가 띄었기 때문에 시장이 소폭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미국이 지금 다시 한번 사망자 수가 늘었던데 불안한데 이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그런 하루가 지나갔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재확산 우려감이라는 키워드를 달면서 조종에 대한 빌미를 나타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크게 지금 보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은 환율이 1219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이 크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 불안한 시장이었다면 이 환율이 또다시 한번 더 기하급수적으로 인해서 올라갔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나타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우려감은 제한적이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장 시장 특징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이 반등세를 상당 부분 붙이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글로벌 안도감이 상당 부분 생기면서 지금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테슬라라는 키워드를 들 수 있겠죠. 테슬라가 우리가 4일 전에 발표했던 실적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1분기 판매가 40%가 급증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대를 거슬릴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돌발 악재가 발생을 했더라도 시대를 거슬릴 수는 없다. 꾸준하게 이런 전기차, 녹색 성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시장 패러다임이 이미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유럽 시장도 조금 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더 붙이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가지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되는 것이 금일 같은 경우에 P&E 솔루션 P&E 솔루션이라는 업체가 보시면 지금 노스볼트라는 회사에 2차전지 공정 장비를 지금 납품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노스볼트, 유럽에 있는 시장이죠. 자, 이 유럽 시장에서 장비 업체들에 대한 발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P&E 솔루션, P&T, 그리고 오늘 CIS라든지 CIS가 오늘 또 9.5% 정가로 끝났고요. 장중 같은 경우 18%가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시가총액이 현재 얼마냐 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입니다. 2천억, 2천억이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P&T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가총액이 1,706억이에요. 그죠? P&E 솔루션, 1,700억이고요. 코인테크, 맞아요. 지금 2,100억입니다. 그죠? 그리고 M플러스, 똑같은 제조 장비인데 얘는 지금 현재 953억으로 더욱더 저렴한 상황이고 NS, 623억으로 더욱더 저렴한 상황이죠. 지금 이런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 가격이 상당히 지금 저렴한 밴드 안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밴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 공정 자체를 우리가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서 우리가 한번 같이 오늘 공개방송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자료가 어디로 갔는지 안보이네요 지금 다시 떠서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2차전지 장비 공정에 대한 부분인데 전국 공정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뭐 CIS나 또는 P&T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좀 더 시가총액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고 지금 NS, DA 테크놀로지, M플러스 그죠? 이런 업체들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가 됐던 P&E 솔루션은 충방정 공정입니다. 아니 지금 보면 NS라든지 지금 M플러스도 같이 계속적으로 공정 자체가 섞여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보다 2차전지 관련주들보다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장비업체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장비업체들은 오늘 뭐 DNE 솔루션,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에서 어느정도 지금 반등을 조금씩 붙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이제 돌아서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업들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죠. 다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시장이 회복을 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전기차 시장입니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 지금 당장 전기차가 급등을 했다고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곧장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조금 쉬어가는 과정이 좀 더 연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앞으로도 상당 부분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 시세를 크게 냈기 때문에 유럽시장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봐야겠죠. 사실 이제 유럽시장 자체가 전기차 시장에 대한 개화기를 형성하면서 지금 테슬라에 대한 주가 주가라든지 2차전지에 대한 주가를 올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유럽시장 아직까지는 지금 돌발적인 악재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장기간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추경 매수는 조금 우리가 자제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내용을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별표에서 얘기합니다. 상당히 오늘 이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빚 내서 주식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시장이나 고점 시그널인가 라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신용거래 융자 빚내는 투자죠. 보면 지금 육권 시장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3월달 26일 저점으로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융자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차트만 떼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앞에서 반대면에서 상당 부분 있었죠. 급락을 하면서 터져버렸고 지금 기점 자체가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돌아서 올라가는데 자 이 날짜가 한 20일에서 21일 정도 됩니다. 바닥을 찍고 넘어올 때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한 빚을 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지수도 한번 같이 다시 보시면 이것은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용 물량이 이제 줄면서 쭉 빠졌고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려냈지만 여기에서 곧장 올라가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급하게 뭔가를 쫓아가는 매매 보다는 하락할 때마다 분을 매수 관점으로 좀 더 접근하시는게 맞지 않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도 패턴을 같이 한번 보시면 주도주 종목군들 정리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오늘 상응가 목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울리거 페이프코리아 국제약품 총 7가지 섹터분이 오늘 상응가를 갔고 그만큼 상응가를 갔다는 것은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서울리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호복에 대한 공식 공급사로 지정이 되면서 오늘 상응가를 도달했는데 사실 이제 서울리거 같은 경우에 주가 자체가 저가군역에서 지금 그냥 이렇게 한번 쳐주는 그런 역할을 한거지 우리가 이것을 막 엄청나게 뭔가 붙어서 올라갔다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그죠 좀 더 키움차트로 자세히 볼게요. 여기 보면 125일선 밑에서 지금 저렴한 가격대에서 그죠 거기서 한번 쳐 올려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457억이면 우리가 크게 상대하기는 힘든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낫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추가적으로 또 계속 같이 보시면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상응가 갔던 것이 지금 페이퍼 코리아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응가 갔던 것이 생활용지 수출 요청에 대해서 지금 오늘 상응가 갔던 마찬가지로 지금 473억짜리거든요. 그러면 크게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는 없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미매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큰 만약에 이게 진짜 상응가였다면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용지니까 한솔재지라든지 또는 무림페이퍼도 상당히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 자체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연속적인 시세는 조금 연출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오늘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상응가를 갔는데 이것은 조금 중요하죠. 지금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원격치료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상응가를 갔던 부분이고요.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원격진료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병원협회에서 반대를 했고 한의원협회에서는 지금 찬성을 해서 한의원협회만 일부 원격진료가 가능한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앞으로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은 보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클로우딩 관련해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응가에 도달하는 모습이 없고 마찬가지로 인피니티레스케어 라든지 자 그리고 유비케어 그리고 스마트 센 아니 스마트센 아니 아 IT센의 자회사가 소프트센 헷갈렸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1등은 지금은 비트컴퓨터라고 봐야겠죠. 그만큼 상당히 강한 흐름 그리고 2등은 인피니트고요. 그런 업체들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신바이오 1신바이오 같은 경우에 혈장치료 관련해 가지고 오늘 상응가에 갔는데 1신바이오 같은 경우에 전일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던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죠. 상응가까지 한 번만 달성이 되는 모습이었고 그만큼 1신바이오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번에 큰 시세를 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번 상승은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앞에서 왜냐 여러 번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을 동반해서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좀 더 긍정적인 변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보실 필요가 있구요. 자 그리고 에스코넥 에스코넥 오늘 생각해봤는데 에스코넥은 KH마텍에 대한 힌지가 KH마텍에 공급을 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 자체를 에스코넥과 서진 시스템을 나눠서 할 수 있다 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에서 반등이 크게 나타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에스코넥이 일자리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윌비스도 윌비스도 같이 움직였던 것을 판단한다면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 오히려 조금 빠졌습니다. 지금 에스코넥만의 개별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그래서 많이 빠졌던 부분에 대한 반등세도 일부 붙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제약품 오늘 상황과 같죠. 국제약품은 아지트로마신이라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으면서 반대에 크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약품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제약도 함께 엮이는 모습이고 대웅제약도 이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움직임이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에 조금 빠져있던 부분에 대한 반등세 그런 부분 자체가 연속적인 반등을 좀 더 이루는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을 오늘 시장을 통틀어서 보더라도 이런 상하가 같은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아직까지도 돌발학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로 인한 상가를 가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뭐 그거 아니면 지금 큰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그만큼 오늘 전기차 관련지도 반등이 나타났고 5G도 일부 반등에 성공했고 수주차도 반등에 성공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종목군들이 낙폭과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인 시장에서의 상당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돌발적인 악재에 대해서 지금 시장 자체는 좀 더 수급적인 부분이 쏠려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장 후반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반등을 조금씩 붙이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내일도 여전히 시장은 양극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민감주도 움직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돌발 악재에 대한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일단은 오버반도체 전일 했던 종목이 우리가 이제 셀리버리 했죠. 셀리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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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 오늘 변동폭이 상당히 생겼습니다. 장중에 시가에서 고가까지 약 7% 정도 반등이 크게 나타나면서 신고가로 오늘 형성했었는데 신고가를 찍고 난다 거기에 대한 매물을 지금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 라고 봐야겠죠. 또다시 한번 쉬고 또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판단합니다. WI 같은 경우에도 소폭 반등하는데 그쳤던 모습이었고 자 그래서 오늘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오버반도체 세움 메디칼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오버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템 반도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 업체가 MCU라고 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데 보면 액정 표시가 이렇게 된 거 보이실 거예요. 액정 표시장치 요거를 해당하는 반도체를 만든 업체가 오버반도체예요.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국내 유회료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외산입니다. 그래서 국산화 수유에도 될 수 있는 종목이죠. 지금은 주가가 조금 과도하게 조금 빠져있다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붙일 여지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움 메디칼 최근 이제 의료용품에 대해서 지금 부족 사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좀 더 강한 상승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요 종목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비트 컴퓨터인데요. 앞서 지금 원격진료 관련해 가지고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이고 물론 오늘 상가를 갖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요 종목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요번 주까지만 스마트밴드에 대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은 교육에 대한 교육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교육 일정에 맞춰 가지고 또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다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4기 교육 때 우리가 2월 말에 교육 때 재학바이오를 사야 된다. 재학바이오를 반드시 관심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런 재학바이오 섹터군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때 재학바이오 추천주 두가지를 했던 것이 하나가 SD팜이고 두번째가 이제 아직까지 시세가 다 나지는 않은 13%가 올랐는데요. 이 종목을 했습니다. SD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닷권력부터 105% 정도 낮고 그전에 37%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에 별표 3개를 많이 쳤던 종목군이죠.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었는데 소개를 하면 손줄까 없이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릴 정도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메가트렌드 5기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4월 16일에서 17일 양일간 진행을 하고 그 교육에 대한 커리클럼을 이렇게 짜서 진행을 합니다. 초보분들부터 시작해서 주식을 조금 아시는 분들 대신에 기준이 잡혀있지 않는 분들은 한번씩 들어보시면 특별한 수강 혜택도 이번에도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스마트랜드 할인 쿠폰은 중복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혜택을 지금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참고하셔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스마트밴드는 이번 주까지만 할인 이벤트가 진행된다는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신용장구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항상 지금 오늘도 공개방송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현금은 한 30% 정도는 확보를 하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주식은 또 70% 정도를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만약에 행위나 이제 빠지더라도 거기에 현금 30%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에 대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은 지금부터 조금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면서 좀 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나셨으면 좋겠고 현금 30%는 반드시 확보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를때 말고도 빠질때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현금 30% 지금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뵙도록